2019년 10월 21일 신묘일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갑술월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술월은 신금이 9일이 진행이 되었었죠 그리고 정화가 3일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8일부터 지금 이 부분이 진행이 되었고요 정화가 3일이에요 정화가 끝나고 나면 본기인 정기에 해당하죠 무토가 18일 정화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도 정화가 반가운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오늘 운세는 한번 일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떤 에너지가 돌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붉은색으로 쓴 것은 신금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시간은 4시부터 해시까지 쭉 돌아갑니다 제가 적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땅이 넓어지고 이렇게 땅이 넓어져요 땅이 넓어지고 창간에서는 이 신금이 뭔가 다듬을 수 있는 어떤 브레이크가 없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불편하겠네요 재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신금이 오히려 재련을 당하는 쪽입니다 일단 일간별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오늘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일간들을 관계없이 불편하다 이게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정화를 아니 정화를 해요 갑목을 한번 볼게요 갑인이라 뭐 갑자, 갑신 이런 갑목일간 분들 요즘 굉장히 일적으로 피곤하실 텐데 오늘 관성이 들어왔죠 관성이 들어왔고 정관이 제왕지에 앉았습니다 부당한 일이나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을 직장에서 요구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과 행동에 힘이 충만해요 그래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때릴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그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반박을 하실 거거든요 조금 화면 돌릴게요 그래서 갑목 분들은 어쨌든 부당한 일을 당하실 거예요 오늘 조직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일을 하시는 사업 동업자들 조목자에게 그렇게 뭔가 요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박을 합니다 어쨌든 대립에 오늘 운이 있거든요 대립을 한다는 거죠 대화를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목입니다 을목 분들은 오늘 평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인데 모든 일처리들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본인이 연예인이 된 것이냐 집중됩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이 을목분들에게 다 집중이 되실 거예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주변인들의 시선이 모아지게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어쨌든 본인이 뭘 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게 될 것이니까 좀 눈치를 보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당당하게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운이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을목에게 자 이제 병화 볼까요 병화분들은 정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구매 욕구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평상시 사고 싶었던 것들 쇼핑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시기라서 진짜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을 언제 어떻게 가서 사겠다라는 구매 계약을 착 적으실 수도 있고 리스트를 착 만들 수도 있고요 장바구니 목록에 막 열심히 담아놓을 수도 있어요 병화분들은 그래서 일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사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빠집니다 자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네 정화분들은요 오늘 편제가 병제에 앉은 날인데 가까운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몸살 혹은 장염 이런 식으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데 오늘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는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런데 무리한 요구를 당할 수 있어요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어요 이건 노동이 되겠네요 야근수당 없이 야근을 요구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어떤 조사를 해오라거나 그런 것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서도 내가 정당하게 쓰여진다는 느낌이 안 들고 좀 심각하게 심하게 부품처럼 소모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네 이 정화분들은 오늘 좀 멘탈 잡으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가식적으로 와 닿을 수 있거든요 이제 무터 보겠습니다 무터 분들은 상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할당량만큼 오늘 일을 안 하실 거예요 원래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마감되는 일이 있어서 그걸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넘기거나 연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정해진 일정과 업무와 굉장히 다르게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 굉장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하루가 됩니다 일을 하는 건지 회의를 하는 건지 하루 종일 계속 시간만 가고 뭔가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런 대처들에 대해서 이런 지시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요 오늘 식신이 올라왔죠 식신이 병지에 앉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벅차요 일에 본인의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인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고 본인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데 약간 뭐랄까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기토분들이 그런데 정신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지금 충치를 앓고 있는 것처럼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인이라든가 친구들이 계속 본인한테 하소연해요 메시지나 전화나 감정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작 나 자신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내 정신에 피를 빨라와요 외롭고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NS 차단하시고 전화기도 잠깐 꺼놓고 좀 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 요즘 계속 좀 침체기죠 겁재가 태지에 앉았습니다 회사 동료나 함께 일하고 계신 동업 중인 분들이 이분들의 일이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부탁을 해놨어요 상급자에게 일을 요청을 해놓거나 다른 팀 타팀에게 언제까지 해달라라고 요청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경금분들은 기한이 정해진 일이 있어요 요청을 넣었던 일이 제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두로 전달하게 된 것들도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체크를 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글자가 같은 게 올랐죠 신금이 신묘위를 맞았단 말입니다 비견이 절지 안 잤습니다 절지 끊어진다는 거죠 이직운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신금분들은 이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이날 면접 제의를 받게 되셔가지고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강한 이동운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직으로 풀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연인과의 이별 잘 사귀고 있다가 결혼 얘기가 나와서 헤어지게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가족으로부터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게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가는 운이 들어왔어요 자 임수 보겠습니다 조금 화면 돌릴게요 네 임수분들은요 정인이 들어왔어요 인성이고 정인이 사지에 앉은 날인데 일 처리가 잘 안됩니다 오늘 잘 풀리던 업무나 거래가 정체가 될 수 있고요 지연이 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업무나 개인적인 일 사업 등도 계속 중단이 잦아지고 지연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뭔가 연체돼서 이번 주로 넘어왔던 일이 또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답답할 수 있어요 자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요 편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새로운 갈림길에 들어왔어요 개수분들은 기존 직장을 관둬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신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유학이라던가 이런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지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새로운 흐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갈림길이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는 이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실 겁니다 고민이 좀 많아지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하루에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곧 정모가 있습니다 정모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11월 4주 완기초는 지금 신청자분이 전혀 없으셔서 문의가 전혀 없더라고요 20일 넘게 그래서 결국은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들어오실 것 같았는데 기다릴까 하다가 잘못하면 한 분 가지고 제가 멘투맨 수업을 이 가격에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완기초 수업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개인 가위는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가위 요청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모두모두 힘내시고 또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